화이팅! 아, 내가 서 봤어. 그동안 꼰병재FC가 연습 게임, 그리고 정식 경기는 해봤는데 사실 득점력이 딸리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문전 앞에서 빠르게 움직임 제 2동작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훈련들 사실 우리 수비수들이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반면에 공격수들이 약해 우리 채연수 어때? 운전 앞에 있는 골대 앞에서 3m, 5m 거리에서는 진짜 공이 강하게 온단 말이야 내 공격수들은 온몸이 무기여야 돼 골키퍼들 어떻게 막아? 온몸을 무기로 막잖아 네 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가는 거? 그렇지 골키퍼들 앞에 못나오게 죽여버려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늘 확실히 이기자고 알았지? 오케이, 고! 화이팅, 화이팅! 고아! 고아, 빨리 가! 빨리 가! 고아, 고아! 마무리!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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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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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섯 개 닫는 사람이 하나가 없네 야, 민우야 올려 우리 공격수도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실제 현적대로 이런 거 하시면 안 하셨나요? 아, 확률이 높았지 아니, 확률이 높았지 오, 추아이가 없어요!! 조아이! 아, 확률이 높았지 트리ате 미스트 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가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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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야 이거 뭐 5개 못 넣느냐 구단주님 들어가신단다 제가 98년도 헤딩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준비되십니까? 네 악으로 대답합니다 준비되십니까? 제가 98년도 헤딩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스트! 라스트! 힘들다! 힘들다! 오늘 선수들 고생했고 우리 꽁병제프씨가 왜 못 이기고 있는지 원인을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그치 여러분들? 네 어 이래갖고 우리가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 잘 막은 뭐해? 넣지를 못하는데 다음에 연습경기가 잡혔으니까 우리 잘 준비하도록 하자고 예 오케이 감독님 저희 선수들하고 프리킥 대결 한번 하시죠? 프리킥 대결? 아니 그러면 뭐 선수들이 한번 붙자는데 뭐 내기라도 뭐 하나 걸고 하시죠 그전에 근데 선수들이 감독이 훈련을 잘 시켰는가 봐 감독한테 프리킥을 도발을 했다 야 이거는 뭐 대놓고 도전 도발 나도 이렇게 밖에 막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장갑하고 원모 헤딩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걸 치게 되면 내가 닿는게 아니라 김영복 감독한테 도전했으니까 감독이 사다주는 걸로 이제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복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감독님 뭐 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로 시키고 싶은 훈련이 있었어요 저희 선수 때 많이 해봤지만 서키트 훈련이라고 만약 내가 이기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은 다 참여해야 돼 나는 서키트 훈련을 걸겠어 자 그러면은 선수들이랑 얘기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뭐 묻고 더블로 갈 거면 더블로 가든가 콜! 묻고 더블로 가 그냥 가자 우선 감독님 은퇴한 지도 오래되셨고 저희가 또 선수들이 능력이 그렇게 저희가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무모한 노정을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공은 둥글고 우리 또 구단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뒤에 공이 없다 그 슬로건이 정말 과연 지켜질지 저희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해봐야지 이 스포츠라는 거는 특히나 축구라는 거는 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면 경질당하는 거 아니지 현역 때 넣은 프리킥 골이 다 미지노 축구야 축구야까지 갈아신었어 오케이 첫 번째 시도 선지야 이리로 가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네 선지야 이리로 가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네 선지야 이리로 가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네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그냥 맞춰! 넣으실 수 있죠? 그 팀 맞춰! 응, 와야 돼, 와야 돼 공! 파이팅, 파이팅! 야 무슨 도전을 한 거야? 야 무슨 일이야? 야 무슨 일이야? 야 무슨 일이야? 야 차나!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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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있다 내 얘기의 공이 있다 아 내가 속았어 한번 미리 움직여 봤거든 이야아 이놈들이 신뢰 게임을 전해 이제 용서 없어 그렇게 쓸거야 계속 오케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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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공이 가벼워서 우리가 쓰던 매치볼이나 이런 것들은 볼이 무겁다면 떨어지는데 이거는 볼이 가벼워서 떨어지질 않네 때로는 없는게 편해 왜거냐면 프로와 프로 경기일 때는 우월이 있는게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 할 때는 볼을 볼 수 있는게 훨씬 좋다 따라갈 수 있는 판단이 빨리 생기기 때문에 아 나 이렇게 막을래 그러면 오케이 움직이마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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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ам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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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넘기지 마! 못 넘기지! 설마! 야 얘네 잘 차네! 프리킥! 감독이 훈련을 잘 시켰는가 봐 아이 뭐...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도착! 우선자들은 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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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 하아아아! 야! 야! 시크랑이 10명 시면 뭐 하니? 연패가 다 비어있는데! 하아아아! 하하하하! 하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야!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호랑이는 발톱이 빠져도 호랑이는 호랑이야. 인정합니다. 이게 그 클라스는 영원하던가?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는데 각오는 돼 있지? 예! 하자 나라만